HMM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해상 운송업체입니다. HMM는 2022년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06% 상승한 2만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일 대비 약 마이너스 11.7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일 4만 3,8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2만 1,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4일 5,44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7일 9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HMM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7.0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6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3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53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25일 가장 많은 3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12일 가장 많은 19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57%에서 약 8.2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3월 4일 약 12.7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8월 30일 약 8.2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조원이며 2015년 5조 대비 약 144.3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793억 대비 약 2,741.1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3.48%입니다. 순이익은 약 5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804억 대비 약 884.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8.69%입니다. HMM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4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2.62배에 비해 약 177.6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5배이며 지난 2016년 1.2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8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9.86% ROE는 51.53%입니다. HMM의 시가총액은 10조 881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해상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3조 7,94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위 해상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조 3,77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해상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5조 3,37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위 해상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HMM에 대해 2회의 매수 2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만 6천 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9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만 1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5만 3천 5백 원에서 3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만 2천 원에서 2만 2천 2백 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중립 1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HMM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7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